횡성군이 이달부터 고충민원실 업무를 생활민원으로 확대 운영합니다. 횡성군은 지난 8월부터 월 2회 고충민원실을 운영해 복잡한 민원 해결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달부터 생활 속 체감 불편은 물론 궁금증 해결까지로 상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. 법률과 세무, 건축, 측량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재능 기부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사전 신청제로 운영됩니다.